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정규표현식의 패턴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Hello, Hello 이렇게 생긴 정규표현식의 패턴은 바로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지목하는 정규표현식의 패턴이죠. 즉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정규표현식의 문법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 즉 점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모든 캐릭터를 매칭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규표현식에서 점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되면 그 점이라고 하는 기호는 어떠한 문자건 상관없이 그 문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을 했을 때 퍼스트 매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R이 지적이 되는 거고요. All 매치를 하게 되면 이 Regular Expressions are Powerful이라고 하는 이 모든 텍스트 전체를 가리키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즉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자건 어떠한 공백이건 어떠한 특수문자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특수한 기호라는 뜻이죠. 뭐 일종의 와이드 카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와이드 카드가 뭔지 모르시면 제가 지금 한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자에서 어떠한 소스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점을 연달아 찍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문자건 상관없이 여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매치는 Regular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에 해당되는 Regular를 지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 밑에 있는 이 All Match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끝에가 요렇게 표시가 안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한 덩어리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한 덩어리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요렇게 여섯 덩어리씩 쪼개보니까 뒤에 남는 것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자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섯 개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요 뒤에 있는 다섯 개는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OK라고 하는 소스에서 음... 요기 있는 점을 선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점을 찍으면 될까요? 안되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복습의 차원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이라고 하는 것의 기호, 이 기호의 의미는 any character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문자건 간에 요 점은 어떠한 문자건 상관없이 어떠한 문자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이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을 쓰게 되면 바로 요기에 있는 첫 퍼스트 매치는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고 올 매치는 모든 문자를 다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점을 선택하고 싶다면 바로 escaping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escaping을 할 때는 뭘 쓰죠? 예, backslash를 쓰고 점을 찍게 되면 자 이 backslash 뒤에 있는 점이 예, any character를 의미하는 그 특수한 기호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문자, 점이 되면서 예, 요렇게 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복잡하게 일부러 꼬아놓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조금 점검하기 위해서 자, 요기에서 앞에 슬래시하고 점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 문자열 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요 점은 예, any character에서의 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점일 수도 있고, k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점은 역시 역 슬래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문자,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점, 점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any character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에 k가 있는 이 부분이 선택이 되면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